이 마이너스 케일 만들기 입니다 이라는 음을 근음으로 지정하고 온 반온 온 온 반온 온 반온 온 반온 온이죠 2도와 3도 반음 5도와 6도 반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의 온음은 F샵이구요 F샵의 반음은 G가 되겠습니다 G의 온음은요 A죠 A의 온음은요 B구요 B의 반음은 C죠 C의 온음은 D구요 D의 온음은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케일의 음계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정답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E, F샵, G, A, B, C, D, E F샵에만 조표가 F샵에만 있는거죠 F에만 샵 그래서 E 마이너스 케일과 같은 스케일을 찾아보니까 G 메이저 스케일과 E 마이너스 케일은 같다 뭐가 같다? 사용하는 음계가 같다 아 너도 F샵 쓰는구나 나도 이렇게 같이 짝을 지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, 그리고 이에요 B 메이저스 케일으로 inclusive